저 신년 계획 뭐였어요? 다이어리에 써놓으셨잖아요 아 내가 다이어리에 써놨어요? 2020년 중간점검 이게 무슨 계획이야? 제가 어제 새벽에 아 못 찍죠 여러분? 이렇게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질문을 올렸었거든요 단 한 개도 겹치는 콘텐츠가 없어요 여러분 식상하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는 그 이름은 바로 MBTI 한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크하는 거 좋아요 요즘 Q&A도 너무 좋아하는 중 요즘 꽁지님 옷장 정리 콘텐츠 보고 싶어요 먹방 브이로그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고양이 브이로그도 좋아요 신년 계획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기를 해주세요 이거 읽자마자 머리가 완전 디옹 했던 게 내 신년 계획이 뭐였는지 지금 다 까먹었어요 저 신년 계획 뭐였어요? 나 신년 계획 뭐였지? 아이패드 다이어리에 써놓으셨잖아요 아 나 다이어리에 써놨어요? 아 내가 다이어리에 써놨어요? 아 나 다이어리 한번 갖고 와봐야겠다 내가 뭐라고 썼는지 저도 너무 궁금하네 2020년 중간점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핑계대기로 했어요 맞아!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신년 계획을 앗아갔습니다 제가 사실 쓰는 다이어리가 있어요 굿노트 라고 있거든요 1월부터 꾸준히 2월, 3월, 4월, 5월, 왜 이렇게 깨끗해? 6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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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네 이렇게 열심히 다이어리를 쓴 흔적이 있는데요 1월 1일이 넘어갈 때쯤에 신년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나요 나 신년 계획 뭐였지? 달력에 오른쪽 기퉁이 지금 쓰여 있어요 지금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계획 1번 다이어리 1년 동안 열심히 쓰기 싫어, 싫어 여러분들한테 방금 다이어리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었어 왜 그런 짓을 했어? 코로나 탓을 할 수가 없어 집에 있었으면 더 열심히 썼어야 될 거 아니야 지혜야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벼락치기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서 쓰기만 하면 돼 쓰면 돼 1년 동안 열심히 쓰기 아직 끝나는 때까지 끝난 게 아니므로 자 2번 방송 너무 열심히 하기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지키셨네요 이거는 좀 나름 지킨 거 같아 중간에 중간에 탈옥 아니 그게 아니라 중간에 탈주하지 않고 난 나름 그래도 좀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계획이야 그때의 나 별로 내가 맘에 들지 않았었나봐요 잘하려고 너무 깝치지 말기 내가 날 깝친다고 생각했나봐 못 찍힘요 아니 근데 생각해봐 2번이랑 3번은 너무 괴리감이 있는 계획 아닌가 2번은 너무 열심히 하래놓고 3번은 너무 잘하려고 깝치지 말래 그럼 뭐야 어쩌라는 거야 뭐야 도대체 다음 신년 계획 일관성 있게 계획 세우기 유튜브는 좀 힘을 빼고서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응가하는데도 힘을 잔뜩 주셨죠 치킨이라도 뜯으셨어요 아니요 똥 싸다가 이게 힘 져가지고 빠졌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이 있어요 지켜지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많이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4개로 끝내버렸어요 마지막 계획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기 이건 제가 못 지켰어요 이거는 코로나 탓을 하고 싶어 보드 앤 수영 마스터로 스노우보드랑 수영을 마스터하고 싶다 이 소린데 일주일에 3회 이상 그걸 했으면 한다 이건데 지금 봐봐 코로나가 빵 터져버려가지고 수영장은 개뿔 전부 다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했던 거예요 그럼 4개 중에 하나 지켰네 방송 진짜 꾸준히 했다고 지각 빌면 아 그러면 여기다가 옵션을 더 넣자 지각 금지 이렇게 쓰면은 더 안 하지 않을까? 근데 왜 이때 글자를 왜 이렇게 열심히 예쁘게 썼지? 이거 봐 이것도 잘하려고 너무 깝치는 거였다니까? 아아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 자꾸 잘하려고 연병 떨지 말라고 이런 건가보다 아아 너무 예쁘게 썼어 그쵸? 근데 지금 내가 추가로 쓴 글자 보여요? 뭔가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깝치지 말기 100억을 지키는 거 기대되네요 그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반응하셨던 게 100억 지키기? 세금 제외? 이거 소원이에요 여러분 신년 계획이 아니라 소원이었고요 저는 100억만요 아무튼 저는 신년 계획을 네 가지를 총 했는데 지금 2020년 7월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보니 그 중 겨우 달랑 하나를 지킨 모습 계획 달성률이 25%밖에 안 되다니 안 지킬 것 같아서 일부러 느슨하게 했더니 느슨함에 맞춰서 더 느슨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런 짓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100개 세워놓고 뭐 30개 하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였나? 끝! 어? 녹화 눌렀다 깝치지 말기 오! 어! 계획 하나 더 세우자 방심하지 말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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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